지금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상반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야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이슨 인생의 황혼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죠 10편 2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양이 어떤 짐승들보다도 아주 특별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만큼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귀를 잃고 방황하는 그 양을 자신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의해서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피울력 합주고 산 당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애들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이 목숨을 걸고 산 당신의 양떼들을 이류와 늑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그것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4절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7절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이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자신의 양을 아는 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보고 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 안다는 말과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함께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안 나는 것과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요 너무나 달라요 사랑으로 아는 것은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요 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이 나의 외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절박함이 나의 절박함으로 느껴진다고요 사랑으로 안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아는 것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사랑한다 아더라 내가 너를 잘 아느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 나를 알고 계실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를 잘 알고 계신 것만큼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데요 자 15절 상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크리스토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또 아버지가 미워하는 게 무엇이고 그 아들 예수 크리스토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수백 마리의 양이 있지만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죠? 양의 생김새만이 아니라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키질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키질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약함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지 주님은 우리 약함까지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난도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배신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가난이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머리가 없는 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게 내 머리까지 새실려면 그래서 머리가 빠졌다고 예수님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머리가 빠졌다고 그렇게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인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내 머리털을 새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자상하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자상하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븐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내 자신보다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선한 목자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자살한지 아세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마지막은 왜 사람이 자살하냐 그러면 내가 당한 이 고통과 아픔을 이 애로움과 고독을 누구도 몰라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살을 맞대고 사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도 누구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살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오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너무 잘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로 나와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응어리와 아픔과 상처를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양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자는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신혁과로 양들을 인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먹자의 임무가 뭐겠어요? 양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게 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게 되신다고 말하냐면 오늘 법문을 묵상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돼 있어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그 양의 무리가 수백 마리인데 야 양들아 아침이 됐다 나와라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먹자와 양의 관계가요 굉장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실 때에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삿개오를 어떻게 부르셨던가요? 많은 무리들 중에 섞여있는 한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삿개오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이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1대1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직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주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인도하셔요?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목자들이 주님이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땅 떨어지도 별로 없고 광야도 없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남쪽 유다 광야에는요 광야도 있고 또 낭떠러지도 많고 깊은 웅동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앞장서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양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살아온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양은 반드시 자기보다 앞서 행하는 목자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어요 방치하셨나요? 아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장서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길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언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문명이 중요해요 가난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그 성읍은 가난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안학자손을 보았다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웠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왜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을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뒤에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뒤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여러분 몰아갑니다 겁술 주면서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뒤에서 해초리를 들며 막 때리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뒤에서 우리 인생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앞서 행하시며 먼저 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의 온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열이고 성을 무너뜨리고 생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여러분 남쪽 유다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무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승이하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청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죠 송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문우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커다란 성읍이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권리학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형평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고통과 외로움 고독을 그리고 여러분의 피로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보다 먼저 가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